우리 고객님이 키우다가 호야를 갖다 주셨어요. 이것도 상당히 오래 키운 것 같아요. 여기 올해 꽃도 피고 그리고 얘가 지금 여기 한 줄기에서 이렇게 나왔네요. 여기 한 줄기에서 이렇게 잎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. 꽃대가 여기도 있네요. 꽃대가 여기도 있고 꽃이 몇 개 폈다고 하더니 꽃대가 지금 봅시다. 우리 고객님이 호야를 갖다 주셨는데 이런 개들 보이셨어요. 이렇게. 대박입니다. 이 정도 키우려면 몇 년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. 한 줄기에서 이렇게 줄기가 싱싱하고 정말 잘 키웠어요. 그리고 찐디물도 하나 없이 정말 잘 키웠어요. 꽃을 정말 잘 키우시는 분인데 꽃 한 분에서 저를 이렇게 갖다 주셔가지고 모두 다 키우면 껍질이 있네요. 앙소 Bye So mother who is loved and the eye incluso Switzerland, Foodruns, Oklahoma,f가 앉?", 거 commented, 저 아저씨 덕분에 promote me frompunkt 줄기가 나와서 줄기에서 줄기가 잘 자랐네요. 얘는 되게 긴데요. 여기 꽃대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꽃대가 지금은 3개가 보입니다. 꽃대가 3개 있네요. 꽃대가 얘가 지금 이렇게 잘 키웠어요. 대박인데요. 제가 얘를 따로 한번 따로 키워야 되겠어요.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줄기 줄기가 이렇게 맛있답니다.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감사합니다.